안녕하세요. 하나할리입니다. 진심으로, 의식적으로, 미리 무조건 감사의 위력과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미리 무조건 진심으로, 또 의식적으로 감사를 한다면, 미리 무조건 감사하기를 매일 실천한다면 어떤 위력, 효과가 있고, 또 힘을, 어떤 파워가 있을까? 제가 오늘 글을 읽었는데, 세 가지로 우리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미래에, 나의 앞으로 나타날 미래에 감사할 상황들을 강력히 끌어당기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미리 무조건 감사하기를 진심으로, 의식적으로 매일 해야 될 것 같죠? 앞으로 매일 이러한 감사할 상황들이 온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부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게 온다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런 게 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기적처럼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변화시키는 힘을 지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큰 돈을 얻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느껴지죠? 또는 내가 어떤 시험에 합격한 거가 또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소망들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렇게 의심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기적처럼 변화시킬,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변화시키는 힘을 지녔다고 해요. 우리가 매일 무조건 미리 감사하기, 그걸 진심으로 의식적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올 수도 있어요. 미래에, 예를 들면 내가 아프게 된다든지, 아니면 또 많은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런 아무리 힘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이거를 가치 있게 변화시키는 힘을 얻는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역경이 왔을 때, 우리가 거기서 어떤 교훈을 배운다든지, 어떤 이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이제 매일 아침마다 아침 식사할 때 남편하고 감사할 것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긍정적인 사고, 또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무지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하루를 결정짓기 때문에 아침에 그 자기의 기분이나 어떤 의식이, 그래서 이 감사하기 세 가지를 서로 얘기하다 보면 즐거워지고 진짜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매일 제 블로그에다가 감사할 거를 매일 하나씩 쓰는데요. 또 러브 마이셀프, 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도 쓰고 한 가지씩. 근데 여기다가 이제 오늘부터는 미리 무조건 감사하기를 실천을 할까 합니다. 진심으로 의식적으로 미리 무조건 감사하기를 오늘부터 계속 이제 순간순간 짜투리 시간이라든지 어떤 의식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그 꿈 목록들이 저절로 떠오를 것 같아요. 다 이루어져가지고. 왜냐하면 그게 감사하니까 이루어진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꿈 시각하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무조건 미리 감사하기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미리 무조건 감사하기를 진심으로, 의식적으로 한번 하는 습관을 오늘부터 한번 가지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그런 인생이 이렇게 아주 행복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